아휴 오늘의 꿀만리 피노님의 꿀잼 어몽드 열차로 출발합니다 어? 자아 도어즈 호텔에 입성한 어몽드 친구들 어 오케이 시작부터 시작 희생자가 아 슈퍼 하드모드라 그런지 오오오 저 노란 앰부시는 뭐야? 바나나거택 어 야 아이드 눈눈눈눈 피해야돼 아 오히려 넘어진 덕분에 살았죠 오케이 열쇠다 문 따고 넘어가 자 다음 어... 퍼즐 맞춰야돼요 오케이 저기 위에다 올려놓고 오우 노오 제프 이스 까밍 호우 빨리빨리빨리 저 제프 자빠져있을 때 저 제프 자빠져있을 때 울려놔 아아 자 어그로 끌고 넣고 자 40층 도착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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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라아시라는 괴물인데 백층 근처로 못가가지고 이런 애가 나오는 줄도 몰랐네 어휴 휴 우리 살았어 자 다음 제프가 끌려간 사이에 자 설마 이 구간은 그렇죠 시크 에스 까밍인데 그냥 한게 아니고 띠띠 빵빵 사동차 스트라이크 호우 거기 제프까지 앞뒤로 와아 이건 뭐 못 피하겠는데 어 할렐루야 폭탄이다 아 할렐루야 오케이 지금이야 빨리 뛰어 어 짜자자 어 시크 지긋지긋합니다 이거 노 우리 친구들 괴롭히지마 한번더 할렐루야 어 시크 그만 이번 제프 두마리야 아 아 아 아 아 지금이야 빨리 지나가 이제 몇 층이야 60층인가 아 또 길이 막혀있네 점프 뛰고 점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분명히 한 여덟명에서 출발한거 같은데 4명밖에 안남았죠 어어 그 그 시크의 팔 아 조심스럽게 야 어 역으로 아 50층이구나 이제 넘어가 어 어 아 어 다른 어 ですね 생긴거랑 다르게 좀 약간 애가 좀 멍청한거 같긴한다 마 пере VI개 쟤는 자빠져 있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아 오케이 70층 근처다 스크리치 괴롭히지마 저리 가 에라이 다시 가둬 아 또 오냐?! 이번에는 뭐 오냐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까...아까 했던 그 원숭이 날믕 러쉬 제 10중 여기는 막혀있는데 오티즈나 아... 와우 데려 나이스 자 80중이 눈앞이에요 안 마주치게 살살 살살 눈 마주치지마 살금살금 기어가 기어가 저렇지요 80중 도착! 엘골블리노는 어디가고 밥에 3점이 되어버렸어요 총이랑 왜 니가 걸려 넘어져놓고 밥한테 뭐라고 그래 너 딱 꼬리 보안 밥한테 잡혀먹히겠다 역시나 총으로? 폭탄까지? 뛰어가서 저 열쇠 빨리 챙겨 거기는 제프까지 초로가 올라와 빨리 우린 탈출할 수 있어 열쇠 꼽는 데가 저쪽에 있네 오지마 오지마 다시 한 번 내려가가지고 반대로 종출똥이다 지금 한 번 더 올라가 열쇠 꼽아 오 노 와우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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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만 하면 되는데 초록이 어떡해 오 이걸 살렸네 와 초 대왕 할렐루야 빨강은 어디 숨어있다가 인포였나보네 가지고 죽었네 오케이 나이스 탈출이다 예이 승매 다음은 최인소맨 어몽어스 좀비가 지배해버린 이 도시 일단 총으로 마구마구 잡아댑니다 하지만 하지만 거기에서 토마토 악마까지 등장 오 이거 총으로 잡아내기 쉽지가 않아요 악마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같은 악마의 힘이 또 필요하겠죠 저 심장은 뭐야 오 해삼의 악마 등장 두두두두두두 아이야 아 역시 악마들은 상대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오 뽀찌단 심장먹고 체인소맨 변신 싹 썰어라 썰어 오 마지막 일격 ca 나이스 좋아 오 또다른 심장 얘가 박쥐 악마였나 싹 피해주고 어림도 없지 자 자 자 참치 체인소 가 어글로 끌때 동안 다음 심장 먹어 오 кру 폭탄이 악마! 빵빵!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아...이것도 콤보로 오는구만 거머리 악마까지 자 다음 심장 먹어! 오케이 사무라지 소드! 좋아 좋아 오케이 여기 이제 체인소매까지 모든 악마들 무기인간들 모두 모였다! 하이브리드 싹싹싹 썰고 여기서는 뭔가 사마리스가 제일 쓸거같은 느낌인데? 무금도 화려해 영혼의 악마 등장이요 싹 다 잡아먹어버렸어 나와라 좀비들이여 싹싹 오호 맞네 여기서 진짜 사무라이 소드 완전 버프 먹었나봐 화력성이 엄청난데 거기다가? 인포야? 하필 악마가 상대하기도 진짜 버거운데 인포까지 튀어나와가지고 에라이 같이 깔려라 통째로 먹였어 오오오오오오오 오 심장 다섯개 나옴 오지마 무빙 싹싹 총으로 상대하는데? 어어 폭타나 악마? 심장 바꿔가면서 변신하냐 설마? 어허허허 아 안돼 인포가 사버렸어도 됐어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인포능력 플러스 하이브리드라니 너무나 세진거 아니야 이거? 이거 잃을때는 이제 나머지 하나 체인소밖에 없다 으음 셋 스작스송 어디갔어 어림도 없지 컷 마무리 찔러 아